자, 무릎 끊어온다, 시시! 너 일어나봐 너 생각 잘하고 대답해 너 얘 알아 몰라 진짜 처음 본다고요 아, 시발 시발 시발? 시발? 내가 왜 시발이란 단어를 들은거 같냐 일로와봐 어? 웃겨? 이 새끼가 이제 눈가를 확 파버릴까 어? 몰라요 야, 내가 웬만하면 야인시대 장갑 잘 안끼는데 잘됐다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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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시발 시발라기 맞아볼래? 어? 시발라기 맞아볼래? 여기 시발라기 한번 진짜 몰라 시발라기 시발라기 너 때문이다 잘봐 너 왜 많이 없냐 고개 들어 고개 들어 고개 들어 피하면 더 아프다 고개 들어 얘 봐봐 얘 봐봐 아직도 몰라? 몰라요 너 존나 옛날부터 알았잖아 야 야 몇십 년 세월이 다 무슨 소용이 있냐 야, 네가 동생 잘못 떴으니까 네가 굴러라 야 너 앞으로 치친 뒤로 치친 좌로 굴러 울어 굴러 울어 굴러 울잖아 이 새끼야 좌로 굴러 좌로 야 이 새끼 이거 불 때까지 계속 시켜 뺑기 부리지 마라 저 새끼 캐릭터가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지? 야 너 머리 잘라 혼나 아프게 비슷하고 지랄이야 어? 선배님 꽁짓돈 타먹는 애들 좀 조져볼까요? 저 새끼 하우스 미천 대주는 애들부터 다 조져봐 그래야 나오지 그냥 씨앗을 싹 다 말려버리죠 싹 다 말려야지 이번엔 네가 주인공이야 의지만 있으면 길은 통한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에이 에이 거기 대충 정리하고 나와 알겠습니다 밥 먹으러 가자 네, 알겠습니다 옆 건물 한식당입니다 한식당은 무슨 맨날 한식당 야, 밥 먹고 올 테니까 딴짓 하지 말고 계속 하고 있어 네가 감시해 간! 오케이 아프자 아, 야 좋다 아, 괜찮네 어 어, 왜 그래? 아니, 야 때립니다 아, 그냥 생각했어 야, 이 새끼 말할때까지 계속 굴려 이건 네가 주인공이야 어? 의지만 있으면 길은 통한다 오케이? 의지만 있으면 길은 통한다 오케이? 의지만 있으면 길은 통한다 그냥...? 주로 연기는 사람 마음에 울림을 주는 기예요 뭔지 아세요? 배우는 언제나 항상 쉽게 상처받은 상태여야 돼요 그래야 무대 위에서 진솔하고 그래야지 주인공도 할 수 있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어 차원아 어 진짜 좋았어 진짜 진짜로? 내가 다른 느낌을 한 번 더 먹어보자 야 송주아 여기 대역분 관리 좀 해줘 대역분 원표 씨 원표 씨 예 맞을 때 너무 피하지는 마세요 가짜 같아 아셨죠? 좀 쉬었다 다시 갈게요 너 아까 주먹만 쓰지 말고 손바닥도 써버리니까 진짜로 하지마요 안해 안해 여기서 손바닥을 딱 이렇게 딱 치면 어떻게 되겠어 바로 이렇게 딱 돌아갈 거 아냐 바로 밑에 빡빡빡 까고 그때서 한 번 딱 해주고 딱 어 어 죄송합니다 네 네 가자 고맙습니다 단백 네 아 가사 씨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따 뵙겠습니다 네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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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빨리 아 배우님들 네 위치해 주실게요 네 저쪽으로 오신 분 네 네 네 네 네 봐 와 야 앞으로 치치 야 앞으로 치치 야 이 새끼가 이 새끼야 좌로 우 이 새끼가 울어 굴려 좌로 반복 계속 봐 어 언제까지 모르는지 보자 야 이 새끼는 열대까지 계속 시켜 아 훈다 진짜 훈다 진짜 아 아 아 계속 봐 이 새끼야 아 아 아 안녕하세요 금일 오디션으로 연락드린 연출 오희숙입니다 아 이번 작품에서 주연으로 뵙고 싶은데요 갖고 계신 분위기가 현장에서 어떻게 보일지가 궁금하네요 어 가능하시면 정장으로 입고 와주시면 좋고요 5시까지 뵐게요 감사합니다 아 아 잘 나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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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철 씨 고용철 씨 뭐하세요 내려오세요 아 아 이거 촬영팀 장비에 막 올라가고 그러면 안되죠 안에 있는 거 망해지면 어떡할라고 야 지옹아 너 갑자기 네가 뭐 해봐라 오케이 간다 투자아악 할 줄 알았지 아까 봐봐 다시 해봐봐 이렇게 이렇게 레디 그 됐고 미안하다 좀 전이랑 똑같이 레디 야 총 한번만 쓸게 야 봐봐봐봐 야 네가 한번 해봐 이게 베레타 MVF에 있어요 베레타? 그리고 지금 내꺼는 글록셈 파고 글록? 뭐가 더 좋은건 둘 다 이제 총알은 비슷한 것 같아요 너 음식이 왜 갑자기 또 반말하니 아 난 커피가 계속 먹고 싶었는데 뭐 어디 살 데도 없습니다 이거 촬영 아 근데 이거 촬영 아 내가 그냥 사고 볼까요? 그래가지고 이게 누가 9mm 파라블럭만 써서 파워는 똑같아 혹시 저 역할은 끝난건가요? 네 네 네 끝나셨어요 오늘 저기 또 오늘 촬영 아직 안 끝났잖아요 아 제가 오늘 진짜 급한 일이 있어서요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럼 마음대로 하시는데 마음대로 하시는데 오늘 촬영한거는 그럼 페이 지급 안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슛 가자 아 레디 사운드 스피드 카메라 액션 아 아 우리가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새끼들이 볼 것 같지는 않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게 기가 아닌 이렇게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걔네부터 부른다고 해서 이해가 나오냐 나오냐 oleh 다음날 이 으 예 아까 ерт 다음날 어 네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연기 상처받는 마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상처를 받아야 진짜 연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주인공을 생각하긴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느낌이 좀 더 다양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떠세요? 어떤 역할이든 최선을 다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뭔가 아름답다고 느끼신 적이 있나요? 아름... 그러면 제가 지금 음악을 하나 틀어드릴게요 그 음악에 맞춰서 지금 그 감정을 춤으로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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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만하셔도 됩니다 그럼요? 그럼요? 배경에 필요한 단역이라도 해서 한번 볼까? 어... 그러면 그... 노동자로 한번 볼까? 할 건 빨리 하자 그... 저기요? 저쪽에 오엄마 있거든요? 네 그거 오엄마 들고 벽돌을 좀 부셔주세요 이게 배경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상징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의미를 담아서 부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잘 봤습니다 오시면 돼요 네 네 어디 안 좋으세요? 저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될까요?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될까요? 네 의지 의지만 있으면 기름이 통한다 이건 네가 주는 거냐 어? 의지만 있으면 기름이 통한다 의지만 있으면 기름이 통한다 의지만 있으면 기름이 통한다 의지만 있으면 이 길을 또 가는 거야. 의지만 있으면 이 길을 또 가는 거야. 야. 이건 네가 주인공이야. 의지만 있으면 길은 통한다, 응? 어... 계속 해볼까요? 자유연기 좀 한번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 너 이 새끼야. 일어나. 일어나라고, 이씨. 너 이 알지? 씨발? 내가 지금 씨발이라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씨발. 이 새끼는 말한 거 벌써. 눈깔 그냥 확 파버릴까, 이씨. 으악! 이 새끼는 너 때문에 맞는 거야, 응? 아, 이 새끼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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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치침. 뒤로 치침. 좌로 굴러. 우루 굴러. 자동! 야 이 새끼 계속 그러나 확인해 이 새끼 말이야 그리고 저 새끼들 하우스 미천 대진 애들부터 좀 사져봐 그래 이 새끼야 주인공은 너야 의지만 있으면 길은 통한다 어? 영철씨 오늘 와두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저 끝난 건가요? 저희가 상의하고 이번 주 주말까지는 말씀드릴게요 저 혹시 한 가지만 더 보여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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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